오늘 찬양의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 또 영원한 영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봄이 됐습니다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이번 주 살짝 꽃샘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꽃이 만발하고 참 우리나라는 너무 복받은 나라다 실시철철이 꽃이 피고 겨울에도 꽃이 피고 이제 지금 매화가 피었죠 매화꽃이 완전히 피었더라고요 광양은 이미 매화축제를 엊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피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해남에 광양 멀면 해남 가셔도 돼요 해남의 산 이면에 보해농장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오셔야지 막 1박 2일로 주일까지 막 하면 안 되고요 매화꽃이 끝나면 또 뭐가 핍니까? 벚꽃 진해 군항제가 4월 24일이래요 참고하시고 벚꽃이 끝나면 또 개나리가 피죠 유달산 개나리 축제가 4월 8일이고 개나리보다 진달래가 더 먼저 핀다네요 진달래 영치산 여수 영치산 진달래는 4월 1일에 핀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따뜻해졌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축제도 많이 다니시는데 기도 열심히 하자고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도 많이 나오셔서 또 철회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구역, 2구역은 다음으로 이렇게 미뤄졌고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한주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가본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 아파트에 딱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내리면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요즘도 신방하고 다니냐고 요즘도 대신방하냐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신방이 참 유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예배 나오시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가시면 또 일주일 또 이렇게 또 지내가서 또 그 다음 주에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는데 신방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막 나는 거예요 시간이 막 짧아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많이 못하고 그런데도 그래도 이제 못한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직장을 옮겼으면 옮겼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결혼 준비한다고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녀들 얘기라든지 또 이제 뭐 일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으면서 이제 기도 제목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가는 데 참 대신방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구역별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구역 식구들이 또 다 또 한자리에 모이는 신방 마치고 이제 식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모처럼 식사를 같이 하시는 식탁교제가 굉장히 좋은 교제입니다 어제는 이제 5구역을 신방 5구역이 정말 모처럼 다 모였대요 작년에는 이제 몇 가지 빠졌었는데 올해는 다 모였는데 이제 그 갈비 그 돼지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장노님이 그 점원한테 24인분 주라고요 제가 깜짝 놀렸어요 우리가 12명이 갔는데 24인분 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24인분이면 얼마 치냐 막 계산을 해서 15,000원 잡으면 29,000원인데 36만원인데 와 정말 우리 장노님이 통이 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컷 먹었어요 저만 실컷 먹은 게 아니고 거기 오신 분이 다 실컷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탁교제를 통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막 웃음꽃이 얼마나 만발하든지 참 대신방은 시대가 변해도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6, 7, 8, 9, 10구역이죠 8구역은 좀 사정이 있으시다고 다음으로 연기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구역 신방 또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고 찬성하며 기도하고 찬성하며 기도하고 찬성하며 기도하고 찬성하며 기도하고 찬성하며 기도하고 찬성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3가지 가장 중요한 3요소를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뭘까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은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것을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찬송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봉헌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직접 나오셔서 몸도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들이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배 요소가 예배 요소도 그런 거예요 찬송, 기도, 봉헌 그리고 이런 또 말씀 이런 게 다 예배 요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보세요 예배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데 이 한 시간 예배 중에 말씀이 거의 6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예배의 예전은 말씀 비중이 굉장히 커요 3분의 2는 다 안 돼도 아무튼 말씀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0편, 1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기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주야로 먹어야 돼요 주야로 날마다 주야로 우리가 날마다 3끼씩 먹듯이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먹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성축되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살찐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뭘까요?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어도 죽지만 숨 안 쉬어도 죽어요 숨을 1분, 2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그래서 이걸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요즘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산론전소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가복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지만 또 우리의 능력이고 또 기도는 우리가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라고 그래요 축복의 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같이 좋은 게 없어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세 번째 신앙의 요소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송이다 복조 붙은 기도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히 찬송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힘들고 또 괴롭고 어렵고 이러면 기도 안 시켜도 기도하죠 지금 암 선고 받았는데 편히 집에 누워 자고 TV 보고 그러겠어요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즐거울 때 하는 것보다는 힘들 때 해야 이게 자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또 찬송을 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은 함께 가요 바늘과 실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요하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 찬양해야 돼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또 호흡 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할 때 내 성장이 내 신앙이 확 성장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제수들의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벗어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줄거리를 잠깐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리인 여정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악덕 주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간원에 넘겨져서 그래서 간가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를 맞았다는 것은 그냥 한두 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냥 살점이 다 뛰어나갈 때까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거죠 여러분 옛날 사또들에게 간원에 잡혀가면 이렇게 쫙 개구리같이 그냥 팔다리 다 뻗어서 묶어놓고 매우 쳐라 그래요 매우 쳐라 매우 쳐라 그러면 이제 그 포졸들이 그냥 이만한 그 넓적한 노같이 생긴 그 매로 막 궁둥이를 사정없이 때리죠 그러면 그 궁둥이가 나면 납니까 다 그냥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죽을 만큼 맞아요 집에 이제 끌려 맨날 며칠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매독 때문에 죽어요 매독 그러니까 매도 독이 있어요 골병도 죽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또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는 그런 넓적한 그런 태형도 있었지만 로마 시대는 채찍으로 때려요 채찍으로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재판 받을 때 이제 그냥 재판 대충 끝내버리고 넘겨버려요 넘겨버려요 누구한테 넘겨요? 매질하는 전문꾼들에게 넘겨버려요 그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 가죽 채찍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식한 사람들은 혁띠를 빼가지고 그걸로 막 때리는데 정말 무식한 거죠 그 혁띠가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가죽 채찍이에요 근데 그 가죽 채찍 끝에 뭐를 항상 이렇게 달아놓냐면 우리 이제 고양이 목에 걸어놓은 방울 같은 거 있죠 방울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달아놓아요 그러면 그 방울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달아놓으면 그 채찍을 때리는 순간 채찍이 온 몸을 휙 휙 휙 감고 다시 탁 당기면 그게 살정을 확 후렴하면서 벗겨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그런 매질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신라도 여기가 지금 로마에서 세운 로마의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휴양 도시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죽을 만큼 얻어맞고 만신창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 이 감옥도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은 3층으로 되죠 그래서 상층, 중층, 하층 상층은 뭐냐면 일반 제수들 좀 가벼운 제수들 일반 제수들은 그냥 1층 1층에 1층에 이렇게 감옥이 있어요 그러면 1층은 햇빛도 잘 들고 바닥도 지푸라기도 좀 꼬실꼬실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편해 좀 거기는 있을 만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중범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 지하 1층으로 지하 1층은 습하잖아요 또 늙잖아요 빛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진짜 흉악범들이 있어요 살인자들, 1급 제수들 이런 사람들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여기가 하옥이라고요 하옥 상중, 하중 제일 아래층 감옥에 거기다 가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흉악범 취급을 합니까 복음 전화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정말 묻지 마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말해요 흉악범 취급하듯이 살인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발에 착고를 채고 또 놔뒀어요 1급 살인수들은 어떻게 갈래요?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 복방에 철문 이렇게 두꺼운 걸로 가둬놓고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에요 로봇칩처럼 전부 다 씌워놓고 끌고 나올 때도 새 사슬을 끌고 나와요 그러고 보셨죠? 여러분 바울 신라가 어디 그런 흉악범 범죄자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여인 고쳐준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신라가 정말 모진매를 맞고 정말 이제 그렇게 흉악범 취급을 받고 가장 기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머머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겠어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저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죽을 지형이 되게 하십니까? 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보금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야 돼 바라봐야 돼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우의 신라 몸은 만신갈등에서 몸은 이렇게 통증으로 심한데 어디 기도가 나오겠어요? 어디 제대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져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 이만한 판대기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양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새 사슬로 벽에 꽉 고정시켜놔버리는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고 기도하려면 엎드리든지 무릎을 꿇든지 자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다리는 벌려져서 괴롭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신음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신음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뭔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새해된 교회 같으면 이렇게 탁 목사님 설교 중에 찬성하는 성교단이 촥 음악을 깔아주고 자막 촥 띄워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성하니까 놀라운 일이나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첫째는 기도하고 찬성할 때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 벗어져 버렸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 고요한데 저 죽을 만큼 맞은 저 바울과 신라가 저 제일 낮은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 뭔 찬성을 할까 그런데 그 찬성의 제수들이 은혜를 받아요 악한 사람들과 다 악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조용히 시끄러워 소리 지르고 날릴 텐데 조용히 다 듣고 있는 그 찬성 소리 기도 소리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하나님께서 임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진 가운데 임지하시죠 그냥 옥토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옥토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아마 강도 한 5정도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옥토를 흔들고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니까 어때요 막 돌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 어떠겠어요 쇠말뚝이 다 푹푹 빠져버렸죠 못이 다 빠져버렸죠 뭔 희말퇴가 있어 그것이 그래서 다 사람의 메인 것 자꾸 다 풀려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 놀려버렸다 제수들도 놀라고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혼이 나가버렸어요 혼이 이 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두렵고 또 어려울 때 여기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우리를 영적으로 얼금해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벗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기도하고 찬송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어떤 이런 신체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모든 문제들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게 단순한 노래 같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찬송 꼭 잊지 마시고 얼마나 쉬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이기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간수가 놀라서 혼비백산했다고 그랬죠 보니까 옥문이 막 할자할자 다 열어져 있어 그러니까 막 이제 나는 죽었다 막 자결하려고 그래 칼을 뺏어 사도 바울이 소리치죠 네 몸을 상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참 신기해요 그 제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 막 전쟁 나고 폭동 나가지고 교도소 이렇게 열리면 제일 두려운 게 다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전쟁하면서 제수들 이렇게 전쟁 나가면 다 풀어주겠다 전쟁 끝나면 3개월 안에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제수들을 다 그냥 전쟁도 내보내잖아요 제수들이 풀려가지고 다 나가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간수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빌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십자가에 지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가족을 다 모았어요 자기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다 세를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개척 멤버들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오감장수 루디아가 개척 멤버가 됐고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그 여정이 고침받고 개척 멤버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개척 멤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감을 갇히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거기 갇힌 죄수들이 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가지고 로마 시내 가서 또 복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의 미랄이다 미랄 예수님이 자신이 미랄이었거든요 미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죽지 않아요 탱탱하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막 땅에 심어놨는데도 안 죽어 그럼 지 혼자는 잘 살지 몰라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미랄은 썩어야 돼요 썩어야 죽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새싹이 이렇게 발화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자라서 그게 이제 보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삭을 맺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지만 혼자 살겠다고 그냥 죽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저 혼자 잘 살 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권한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복음 이 신앙의 자유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신 그 이제 썩어지고 그렇게 죽음 복음 전하다 죽으신 그 성교사님들의 그 헌신이에요 그 피에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일을 다하고 여러분이 조롱을 다하고 여러분이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그걸 다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요 너무 힘들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핍박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정 구원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진하게 핍박 받으세요 받는 김에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막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핍박 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찬성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성에 놀라운 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깊은 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찬성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찬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얽매인 모든 것을 얽매인 다 사슬을 다 벗겨주시고 마귀올머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와 찬성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